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너무 또 좋은 뱅크샷 기회가 그렇죠. 계속해서 기회를 내주고 있는데 네. 위임아주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가 생겼죠. 내공의 위치도 좋고 딱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우스리뱅크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위임아주 선수도 계속 놓쳤더라면 불안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득점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사실 위임아주 선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블루언 엔젤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긴 했는데요. 빠르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네. 지금 3회전으로 시도했습니다. 우선 힘이 있어요. 자. 득점이 들어갑니다. 됐어요. 위임아주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샷이었고요. 그런데 위임아주 선수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반응이 재밌었는데 완벽한 구사였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이런 것 또한 행운이죠. 이 점을 남겨두고 쿠드롱 주장이 벤치 타임하우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같은 순간에도 지금 다음 공 득점을 위해서 팀원들이 다 의견을 한 번씩 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기를 끝내고 1승을 챙기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2점 파이팅! 역시 뭐 최고의 팀답게 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 원뱅크예요. 자. 네. 뱅크샷! 네. 마무리! 하는 웰뱅크닉스의 빌홀 위 마주 선수입니다. 아. 사실 5세트는 이 마주보다는 강민구 선수가 좀 더 전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강민구 선수가 5세트 잡아 내주면 또 마지막 사파타 선수가 오늘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또 나올 수가 있었는데 네. 아. 역시 뭐 웰컴 저축은의 웰뱅크닉스 정말 한 선수 한 선수 모두 다 집중력도 좋고 정말 강인한 모습 네. 위마주 선수 뭐 원쿠션 맞자마자 알았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5세트의 경기를 끝내는 위마주 선수입니다. 완벽한 활약을 모든 선수들이 해주면서 2차전에 이어서 3차전 승리를 거둡니다. 아. 쿠드롱 선수의 정말 그 승리에 대한 염원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팀원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사실 전파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요. 네. 네.